고구말로요. 주문 들어가세요, 예. 음료 빨리 준비를 부탁드립니다. 저는 여성 세 분 다 같은 음료. 남성 세 분 다 같은 음료면 이게 이제 확진나는 겁니다. 전쟁이죠. 전쟁이에요. 전쟁이에요? 전쟁이잖아. 같은 음료 나오면 진짜. 저는 이제 뭐 메뉴를 좀 봐도 봤죠. 봤죠? 전쟁입니까? 전쟁이에요. 완전. 진짜? 어떻게 해. 신작부도 이렇게 전쟁일까 싶을 정도로. 지금 나는 살짝 봤는데 왜 이렇게 같은 음료가 몇 개가 보이냐. 진짜 빠르게. 그렇죠? 확실한 거죠? 아이고 저거 두 개 똑같은 거 아니에요. 음료 도착을 했습니다. 아이고 저거. 기억해요, 봄. 확실히 기억합니다. 아 누구지? 자. 자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. 예. 정확히 들어갔어요. 아이스 아메리카노. 지금 우리 1번 남자 출연자 분과 2번 남자 출연자 분 표정이 굳으셨어요. 철을 갖다면서 굳으셨어요. 자몽웨이드 한 장,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장입니다. 야 이거 어떡하냐. 네 정확히 들어갔어요. 아이스 아메리카노. 경쟁 안 해도 돼. 다행이네요. 정확히 들어갔습니다. 자 차 나왔습니다. 자 차가 나왔습니다. 자 차 나왔어요. 자 축하 말씀을 드리면서. 우와 대박. 이게 웬일입니까? 야 뭐야. 라떼만 생각났어. 자 세 분 다 미숫가루인가요? 자 저게 지금 이제 시청자 여러분과 저희는 알고 있는데요. 그리고 사실 여성 출연자분들도 다 알고 있죠. 틀렸다 이거. 틀렸다. 여성팀끼리도 몰래 주문을 했기 때문에. 서로서로 몰래 몰래 했는데 결과물을 보니까 아하. 오드리님은 살짝 좀 화가 잔뜩 나신 것 같아요. 세 분 다 지금 같은 음료를 선택했거든요. 누구를 선택하신 것 같아요? 2번 분. 2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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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가족들은 뭐 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. 지금 1번 분을 세 분 다 선택을 하세요. 진짜? 2번. 다 구상화 exp